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려운 경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 정도 됐는데 일단 부산시장과 시위의장 만나도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지금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님이 시장하시는데 또 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은 어떤 거 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야당인 만큼 또 개선했으면 하는 것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안성민 의장도 만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공계와 또 저 교육감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4인 경선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민주당 영입 인제 2호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정치 시대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거침없다. 또 새로운 임무를 받았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또 기회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좀 변해야 한다라고 또 민주당 당원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먹고 살기 매우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지표들도 좋지 않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좀 새로운 특히 기업가 출신의 신인 정치인들에게 그는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일단은 이재명 체제가 확고해졌다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들이 있는데 이 위원장께서는 또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다만 이제 비명계와의 계파 갈등에 대한 화합 문제 그리고 또 중앙당과의 소통, 화합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가 정말 큰 과제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까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부산민주당 의견, 또 중앙당 의견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의 의견은 하나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저는 빨간당, 파란당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경선했던 여러 선배들하고 잘 의논해가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계획도 밝혔는데 공정한 공천 시스템으로 신구조화를 이루겠다. 사실은 공정한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고 또 어쩌면 좀 뻔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입니까? 부산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고 지고 또 지고 이런 경향이 많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능력 위주로 우리가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의 인지상정상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공천은 실력과 능력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 발굴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인들에게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될 겁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부산 민주당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계획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민주당이 과연 능력과 실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번에 분명하게 경제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변모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입 되시기 전에 CJ와 또 NC소프트, 그것도 경영 일선에서 요직으로 계셨다 보니까 백대기업 유치라든지 또 민생에 대한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현재 부산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안에 어쨌든 반전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제2의 도시가 백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에서 얘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식차가 크거든요. 저는 우선 젊은이들이 내가 자고 나란 부산에서 취직하고 싶은 제1의 목표의 회사는 반드시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또 부산을 떠난 지 오래되셨다 보니까 부산에 처음 돌아오셨을 때 총선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부산에 당면한 여러 가지 청년 문제부터 저출생.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로 떠나고 있는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역 청년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좋은 직장만 있다면 부산에서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1공약으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떠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당 내부 조직 개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이나 홍보 업무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를 개방을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민주당 당사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제가 하루 종일 당사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일찌감치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사를 개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어서 시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계속 위원장님 계실 수는 없을 테고요. 이번 토요일은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있는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당사에 와서 의견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제 실제 핸드폰 번호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그 번호로 해도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고요. 전화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당선 인사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기반을 부산 민주당이 만들어 가겠다.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정치 시인에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선입견과 편견을 끼워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서민들에게 꿈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서민들이 주류로 도약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저 이재성이 가슴 뛰게 하고 싶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사실 시장 위원장 맡은 시기가 그다지 또 녹록지만 않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한석을 가져갔는데 그쳤기 때문에 민주당의 남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산은 한석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과반은석을 민수당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닐 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과 인물로 양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때 정말 시민의 생활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정책과 인물로 정당을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출마 말씀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